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소나무 입니다 소나무 쇠순이자 바로 소나무 가지 가지입니다 가지 끝에 봉원이 뭔지 아시죠 아 이게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여기서 또 가지가 나요 으 특솔 소나무 가지 아 가지입니다 가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보여도 이 튼튼한 소나무 가지가 되는 거에요 소나무 가지 에 통솔 나무 소나무 가지입니다 이파리가 아주 좋아요 이거 처음 보죠 네 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 네 네 네네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눌러줍니다 헤어스joy 아 radio 나라 Tiger 우유 relates 아멘